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하는 것이라 그리스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첫 번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된 각종 문제에 대한 영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분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분쟁에 대한 문제 속에서 단순히 성도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건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흔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금적인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율법주의자들이 또 이당과 싸이비들이 말하는 것에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금적인 구원에 확신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엇을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냐면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영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자기 의 속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소리가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남을 열심히 도와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믿어지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교 율법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문턱까지 간 것이고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틀린 보금 또 다른 보금, 섞인 보금이 아니라 오직 보금, 또 완전 보금, 참된 보금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직 보금, 완전 보금, 참된 보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와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주간 마태보금으로 시작되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은 것이 있다면 만앙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 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도 예수가 그리스라는 참된 복음을 놓쳤고 그 중에서 가장 놓친 부분이 있다면 만앙의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로를 완전히 놓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단에게 속으면서 또 사단에게 당하면서 피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 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라는 참된 복음을 듣고 특히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비밀 속에서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세워지고 새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참된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또 삶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과 또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원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완주자 또 복음의 완주자, 집분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365일 동안 염려를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죽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한 이유가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음변술이 뛰어난 사람이 상당한 대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힘을 줘야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말로써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계속 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로써 상대방을 이기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4경전 우리 1장 8장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크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삶 오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삶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원단의 말씀으로 보면 영적 습관인 말씀각인 기도뿌리, 전도체제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란 것은 말씀과 원리스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원리스 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로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붙잡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아빠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했는데 귀신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는데 안 되었다 그런데 혹시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전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분명히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의 말로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 1인 1교회와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1인 1교회와 운동을 할 때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양육할 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유모가 돼서 양육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아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구나 또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양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느낀다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 유모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만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령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로를 본받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오에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예언의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